정부가 내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을 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감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정부가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방의 분권 역량을 늘린다는 방침인데 결과적으로 교육 분야에서는 국세와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전북의 경우 2년 뒤에는 400억 원가량 감소가 예상돼 학생 1인당 20만 원의 교육예산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북의 경우 1인당 20만 원의 교육예산이 줄어들 전망입니다.